아우, 진짜 저 게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. 다 그렇죠. 야, 또 게임만 보고 있지 말고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빠, 너 항상 전화기 이렇게 계속 잡고 있는 거 보면 어떨 때는 화나, 화. 먹는다. 그러면서 또 보고 있잖아, 계속 하고 있잖아. 집이 와다니까. 밥 먹을 때는 항상 전화기를 끊읍시다. 아빠 혼자 얘기하고 있어. 그럼 딱 그거까지만 하고서는 꺼야 돼. 아빠가 너 항상 후회하는 거 봐서 그래. 아니, 미리 숙제를 다 해 놓으면 저녁에 아빠랑 같이 또 놀 수 있잖아. 네가 맨날 보면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해도 될 것 같다. 계속 그냥 전화기 받다가 딴 거 놀고 그러다가 밤 10시에 하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졸립잖아. 제가 잔소를 꽤 많이 하네요. 나 저 병도 저런지 몰랐는데. 엄마가 하는데 이렇게 다 해. 주스도 마시고. 오늘 좀 많이 남는다, 야. 조금만 더 먹어. 아빠 먹어. 아이씨, 이거 아파. 이거 다 먹어. 너 먹고, 조금만 더 먹고. 뭐야? 게임기만 봐. 게임기만 봐. 지금은 되는데 살을 빼야 돼. 물론 살을 빼, 네가. 살은 아빠가 빼지. 이거. 그릇, 그릇, 그릇. 우레질 저렇게. 이걸 그냥 놔둬. 줄게, 줄게, 줄게. 이 층에서 먹어야 돼. 아, 이 층에서 먹는다고? 응. 이 층에서 먹어, 아빠. 이거 줄게. 이 층. 오, 저랬구나. 아빠가 아까 치켜버렸잖아. 아, 이 층에서 먹어야 돼. 아빠가 아까 치켜버렸잖아. 이 층에서 올라가. 그럼 아빠 이거 살 거지 하고 부를 테니까. 와서 바로 이거. 아, 봤네. 아유, 전화기 좀 그만. 아유, 전화기 좀 그만. 아유, 전화기 좀 그만. 아유, 뭐. 맨날 이렇게 전화기를 아빠 머리 뺏어가. 30분 보게 돼 있잖아, 30분. 30분, 3시간. 이야, 또 왔었구나, 저렇게. 아니, 야, 정을 바꿔. 아유, 너 진짜. 맨날스러고 싸워야지, 핸드폰 때문에. 50, 저, 안 나? 아, 30분. 너 엄마한테 얘기한다. 엄마한테 얘기한다. 엄마한테 얘기한다. 엄마는 무서워하거든요, 엄마는 무서워하기 때문에. 엄마한테 얘기한다.